친구나? 이건 좀 새로운데? 누구세요? 너가 상훈이구나. 네. 나 재석이 누나야. 안녕하세요. 너가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는다며. 그래서 누나가 반찬을 좀 쌓았어. 반찬을요? 잘 먹겠습니다. 네. 온 김에 차려줄까? 네? 반찬을요? 왜? 싫어? 아, 나 좋아. 아, 좋아. 들어가주세요. 어? 아, 들어오세요. 얼마 안 돼요? 안 나가도 돼요? 맛있는 반찬 맞네. 밥 잘 챙겨 먹어. 자, 이것도 맞고. 감사합니다.